오늘의 판결, 오늘은 지난 2012년 개봉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로 일약 국민청순녀, 국민여동생 반열에 오른 가수 겸 배우 수지씨 얘기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모욕적 댓글, 모욕죄에 대한 법원 판단입니다. 뭐가 그리 못마땅하고 불만이었는지 모르지만 30대 이모씨가 인터넷에 수지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언론플레이,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수지 뭐 이런 글을 수지씨 관련 기사 댓글란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수지씨가 이 네티즌을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내가 무슨 죄냐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1,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1심은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상소 2부는 오늘 이 씨에 대해 모욕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이 유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도 수지의 과거 열애서를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빚곤 것에 불과하고 폭망이라는 표현도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수지 씨 개인적으로는 국민호텔녀, 모욕적으로 들릴만도 한데 연예인이 감내해야 할 악플의 범주와 한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